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느 소설가가 썼습니다. 어릴 때는 롤러코스터 타는 걸 좋아했는데 이젠 놀이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식간에 봄꽃을 지나 겨울 눈으로 돌고 도는 풍경이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다는 뜻인데 우린 요즘 좀 다른 걸로 정신이 없네요. 롤러코스터처럼 위, 아래로 쏟아붓는 이 독한 비 밤새 안녕하고 오전에도 안녕하셨나요? 잿빛 하늘, 무거운 구름이 힘겨워서 문득 찬란한 노래로 가슴을 활짝 펴고 싶네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꽃자리 철옥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거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꽃자리 철옥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나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송창식의 푸르른 날이었습니다 정말 푸르른 날이 눈부시게 그리워서 떠오른 노래였기에 오늘 한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장마인가 뭔가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6월에 남부지방부터 뭔가 비가 와서 중부와 교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가주고 7월에 방학할 때쯤 조금 뜨겁지만 그 기분 나쁘지 않은 그 햇빛이 쏟아질 때 뭔가 신나게 해수욕장으로 가던지 어디 워터파크나 뭐 이런 데로 놀러가고 했는데 아 이런 장마는 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게 과한 시대라서 그런지 장마 마저 지금 내리는 비마저 조금 너무 과하고 너무 요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지금 공감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0679님께서 여긴 경남 양산이에요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요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매일 손태진님 손잡으로 개근 중입니다 태진님도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뭐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아 오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이렇게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우리 장미숙님도 비가 와서 서울행 열차 지연되어 안절부절입니다 열차 안에서 손틀아 출석합니다 맞아요 열차 지연뿐만이 아니고 그 비행장에서도 정말 많은 지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6438님도 비가 진짜 무섭게 내리네요 아침에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출근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뉴스 보니 중국도 비가 엄청나던데 온 세상 하늘이 뚫린 걸까요 이제 그만 내리면 좋겠네요 비 피해 보신 분들도 얼른 복구되셔야 할 텐데요 조금 다소 우리 청취자분들 기분도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오늘 저와 함께하면 그 기분 싹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비 소식 뭔가 교통 소식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많이 주고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금 그리고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가동 중이니까 얼른 들어와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출석 체크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와서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과 마음 느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23님께서 예쁜 엽서를 붙이러 우체국 다녀오는 길입니다 성암로를 상암로로 써서 우체국 직원이 고쳐주었어요 손재주는 없지만 꾸며서 보내고 나니 마음의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1923님 사연 덕분에 저도 미소가 번집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 엽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성 가득한 손편지와 엽서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미 늦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7월 19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받으니까요 어서 서둘러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담당자 앞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담당자 앞 우편번호는 03925입니다 손편지와 엽서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도 꼭 남겨주세요 당선된 분께는 푸짐한 선물을 특별상으로 저 DJ 손태진이 답장도 써서 보내드립니다 생각난 김에 지금 바로 펜 한번 들어보시죠 눈물로서 내려가 오늘 7월 18일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2515님께서 생일인데 출근길에 양말까지 홀딱 젖고 기분이 어두컴컴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네요 그 방긋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기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모두 이렇게 단순하게 작은 거에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저도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뭔가 출근하기 너무 싫었는데 그렇게 막상 손틀아 오프닝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네 이런 작은 행복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890님께서 흔히 말하는 딸 같은 아들이 잠시 집에 들렀다가 멀리 떠나네요 창문으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봅니다 힘들게 불었던 예쁘고 귀한 풍선이 멀리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에요 날씨는 점점 개는데 마음엔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손태지님이 부른 귀한 그대 들려주세요 와 이 표현이 너무 뭔가 예쁘네요 예쁘면서 좀 슬픈데 힘들게 불었던 예쁘고 귀한 풍선이 멀리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라고 아 참 그래도 금방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귀한 그대요 그대만을 소중히 아껴줄게요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요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8259님 태진씨 전에 전화 통화했던 대전사는 이강숙이에요 권력 있는 할머니가 꿈이라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 장마는 비가 와도 너무 왔어요 차가 물에 잠겨 버렸네요 네 살 손주가 비가 또 와서 또 넘쳤네 하는데 얼마나 우픈지 울다 웃다 마음속에도 해가 떴다 비가 오다 합니다 박지현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신청해요 깜빡이는 들어올라나 이렇게 뭔가 사연이 이어질 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기억하죠 권력 있는 할머니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덕분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같은 꿈이 권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신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기에 날씨 그리고 내 마음의 날씨 얼른 사연 보내주세요 날씨가 참 야단스럽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있던 비구름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신 곳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나의 기분 나의 마음은 어떤 날씨를 닮았는지 보내주세요 저도 사실 어제 녹화가 좀 너무 늦게 끝나서 뭐 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까지 포항에서 녹화를 마치고 새벽에 달려 올라오는데 와 비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안에서 잠자기 무서운 날씨 그 정도였습니다 아마 밤새 진짜 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전국 뭐 어떤 곳은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곳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날씨 그리고 내 마음의 날씨 사연 보내시고 신청곡도 살포시 얹어주시면 우리가 또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장마에 딱 필요한 선물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엄청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우리 사연 메시지 통이 약간 터질뻔 했어요 갑자기 50개를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불과 한 7분 만에 평상시에 들어오는 사연에 한 5배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급 우산 세트 뭔가 내 돈 주고 사긴 아깝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그런 선물 있잖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다시 푸니까 여러분 얼른 움직이세요 그때 놓치신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259님이 신청하셨죠 정말 때로는 이런 장맛비가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박지연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물론 점점 범용이 마을이라고 사연 이런 잘하는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본줄 내려 다리는 백만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악마 보고 달리는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사단의 내 청춘을 씻으려 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인 척해 날 뜨는 이 마음 멋저라고 깜빡기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네 맘 금사빠라 소문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깜빡기를 켜고 오세요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우리 공주님 왔다가도 가버리는 사랑이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오빠랑 달려 오빠랑 달려